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들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아갈 길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요도 하나님과의 신密한 관계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密한 관계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새로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황폐한 재단을 다시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흐방의 아내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여호와의 재단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도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전에 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무너진 그 재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처럼 너희들의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 나를 향해야 하는 너희들의 마음 나를 섬겨야 하는 너희들의 마음 나를 예배해야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 그러니 그 재단을 다시 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드려야 하는 예배 예배 드리면 축복받으니까 드리는 예배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드리는 예배 아무런 느낌이나 꽤나름 없는 예배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의 재단 또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만 보더라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서로 불편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회사에서 받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관두고 싶습니다 학교가 유명하고 시설이 좋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관계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영규 성교사님이 쓴 가치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며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적인 틀 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까지 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 때 엘리야 선지자는 理性的に行動を取らずに 신口を持って行動を取ります 재단에 불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이당에 시가 つくためには 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래도 붙을만한 환경을 생각하겠죠 もちろん神様がなされば いい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시가つきやすい環境 人間は 考えるものなんですね 햇볕이 쨍쨍 내리지 않는 그 정오를 선택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온도도 높고 더 응답받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기억も高く 시가つきやすい 答えられなすい 環境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 환경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실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마흐루に祈れば 神様に 火を 砕いていただきやすい 火をつきやすい と思うんですね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しかし皆さん これは このように 環境を 頼る人は 神様は 働きません 어떤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1년 동안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볕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농부들의 생각대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추수를 하니까 알고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 알고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경험대로 구한 그 기도에 계절대로 그 날씨를 주고 비를 내렸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좋은 알곡을 달라고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농부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물과 그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 물이 재단에 흘러 넘쳐서 도랑에까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셔도 붙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정식적으로 관계하자면 例えば 神様が 火을 下しても 火が 透かない ほどの 水で 溢れて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환경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물을 부은 게 아닙니다 또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神様의 力을 고구를 尽고 믿는다는 의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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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을 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神様은 絶対に 答えて 주시기 자신의 믿음으로 그 재단에 불을 붙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열매와 실패를 얻게 될 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나아갈 때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수아 이수아 神様 매일 体験 していく 私的 하나님 なる 것 축복 します